우웩 일부러 연출한걸 했는데 그렇게 되는거야 아 이 곡을 할 때 이거를 벗으면 안되는구나 이제 어 뭐 이거는 사실 긴 소개는 필요 없지만 어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 쇼입니다 맞아요 오늘 이제 안무 중에 제가 이 복 이거를 꼭 입어야 되는 복이 있어요 어 아 그리고 이 곡을 하기 전에 이제 일단 먼저 어 우리 오늘 멤버들한테 어 뭐 어디에 있을진 모르겠지만 어 또 이 곡들을 다시 무대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어 그렇게 일단 이어서 하고 아 맞다 되게 이 곡에 포인트가 있어요 이 춤 그런 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이제 2절에 대양이 뜨거우 있다 이게 되기 포인트예요 우리 호이삭씨가 이제 역사적으로 곡을 너무 잘 만드셔가지고 그때 꼭 해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진짜 안 하면 그때 MTR 끄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가야 돼요 아니 이게 처음부터는 아니에요 아시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오잉을 가볼까요 네 그러면 이게 한 발자만 더 갈게 한 발자만 더 갈게 내게도 닿을 수 있게 널 향한 손짓 네 향기 느낄 수 있게 날 길을 갈 수 있게 아무도 몰랐어 누가 왔었던 나 향을 나의 모습 모두 느낄 수 있게 누구의 느낌 아무도 몰랐어 twor는테니 우 okay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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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와 나 우리에게 갇혀버린 baby 난 못 가질 못하게 해 날 알아버린 순간 내 마음 속에 꽃을 피우네 생각할 틈도 없이 더 황홀하게 속삭일게 baby come on 태양이 불러 빛나 할 때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던 uh 원하면 박한 사람 원해 난 자신을 그냥 보내 미련한 바람을 더 받는 welcome to my paradise 널 원해 널 원해 come on 원해 미친게 I'm on it now 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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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이 없네 원해 ão 원해 uh 원해 마치 멈추는 네 원해 다시 몬탈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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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